아 블랙큐브 블랙큐브 블랙 음 블랙 33? 이상을 원한다 30%로는 돌려라 아 확대 못합니다 확대하면은 멈춰가지고 33% 아 잘 봐야되겠군요 한단계씩 진화되는 과정을 아 그 이탈을 위해서 불큐로 음 맞추려 맞추려 흠 파풀마 아잉맥이 잘 안팔릴거 같은데 근데 사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구요 확실히 여기 공간이 되게 아득한 공간이군요 36이 뜨긴 하냐구요 있긴 하죠 어 36템들이 있긴 하잖아요 일단 그지 어 한단계씩 진화하고 있군요 아 아 뭐 아 이렇게 24%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에 인트 12%가 들어가면은 36% 아닙니까 그저 아 조금씩 증가하고 있군요 27%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30%겠군요 하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1 24 27인가 아 966 나왔군요 966 966 MP 30% 666 966 966 866 966 977 966 866 966 966 966 1066 966 1067 966 933 966 1133 1066 966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돌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공룡인 것들이 잘 나오지 그나마 있는 것들이 아 MP30보가 두 번 나왔구나 잘못하면 나 돌릴까봐 무섭다 33% 이상을 쓰신다 하십니다 33%가 300만원이 평균입니까? 아 그렇군요 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거 돌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스타포스의 귀찮음과 큐브의 귀찮음이 이럴 때 좀 느껴지겠군요 예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요런 느낌이군요 아 아 아쉽습니다 방어력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스타버스 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바뀌어도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요게 그런 느낌이었군요 음 아주 좋은 느낌인 것 같군요 음 아주 좋은 느낌인 것 같군요 아 이거 다 돌리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2시간 걸리겠는데 10분 넘게 걸리게 걸리는 거에요 1,2,3,3,5,1,2,3,2,3,4,4,4,4,5,4,5,5,4,5,3,4,5,2,5,4,5,5,6,4,5,6,5,4,5,4,5,5,5,4,5,5,7,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도 저 다 못썼습니까? 아 6개 남았군요 이제. 아 다음 걸 가야되겠군요. 아 과감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블랙.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돈 많이 든다. 80만원씩 들어가고. 80만원씩 들어가고. 아무것도 본적 없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MP 30% 말고는 본적이 없군요. 어우. 잘못하게 끼면 난리나는거 아니야. 아 그럼요. 제가 아케인시헤드. 10K 불을 끼고 있겠습니까. 아 최소 33% 이상을 노리시기 때문에. 블랙 휴보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이런 느낌이지. 어 12 12. 가운데 12 붙는 느낌이지. 럭 세조를 원하는거 지금. 큐브 돌리고 큐브 바꿔 놓은 것도 일이겠네요. 아 이런거죠. 이런거. 아. 12 12 12가 뜨는데. 바로 럭만 세게 뜨는. 그런걸 이제 원해서. 블랙 휴보를 하는건데. 아 이런거에. 굿즈요. 네네. 아 요거를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이 있 cuales. 사실 icking. 뭔가 올트 에드 Tracy. 999. 이런거 나올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technologies.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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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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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예 으 으 으 뭐가 몇번 본거 같은데 아 여기 갑시다 그걸로 가야지 아 여기 아닌데 아 오래간만에 여기 부공점 들어볼까요 오래간만에 잡는거 같고 오래간만에 잡는거 같고 아 힘 30% 나왔군요 아 130% 나왔군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던건요 야 MP에도 나왔고 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저기 3개 붙는게 쉽지 않으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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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래걸로 바꾸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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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못봤지? 인트 30%만 못봤나? HP야 33% 이상 아 눈 잘 보고 있습니다 럭만 열심히 캐치중 했죠 잘못하다 돌리면 난리나는거 아닙니까 아 일단 30%가 나왔군요 아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하나만 이탈로 나왔으면 끝이었는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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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거 아깝다 30% 근데 불쾌 던지고서는 럭 30% 나오면 되게 아깝아운 거 같아 나만 그런건가? 불쾌 던져서 럭 30% 나오면 너무 아깝을거같아 불쾌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이랄까 약간 9% 9% 아니지 아니지 보공이 20% 요런거 나오는 느낌인가요 불쾌 던져서 높은걸 노리는데 쓰읍 그런느낌이지 아 아 12 12 12 아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 올릴려고 얼마를 쓰는거 정말 무섭군요 정말 무섭군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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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흠 남자ID spends 논utos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남자 lame 아, 130%나왔군요. 두번째인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세번째 나왔습니다. 130% 아, 근데 어떻게 불큐를 하는데 이탈해서 한 번이 안 나오냐 그죠. 아, 그러네. MP 30%만 나오고, 힘 30%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탈로 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다 쐈습니까.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벌써, 벌써 이렇게 나왔었단 말입니까. 아, 30% 날려버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세거는 12, 12, 12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아, 시비, 시비, 시비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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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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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요런게 아까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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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거 이탈 아닙니까 그지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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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흐흣 웃음 웃음 쓰읍 뭐가 나왔을 때 제일 좌절감을 느낄까 흠 방어력 세주를 아 하나씩 걸리면 되는데 하나씩 비껴나가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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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런 느낌이죠 아 근데 30%가 나올 때는 꼭 똑같은 건 안 나오더라 어 HP 30% 아 이거 한번 클릭하고 봐야 되겠군요 아주 느낌 좋았습니다 네 3 2 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근데 33번 떴을 때 하필 그게 또 럭이어야 된다. 그렇군요. 아 이걸로 바꿔 가자. MP2줄에 대칸줄. 누구요? 윤수님 후원 11,3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먼치님 오래간만입니다. 아 윤수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 윤수님은 이렇게 큐브 안하시나요? 태백차궐님처럼 큐브 안하십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아래쪽에 하나에 눈이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아 놀짱 사기 당했습니까? 아이템 잃었습니까? 신고하셔야죠. 아이템 잃었습니까? 아이템 잃었습니까? 아우 나왔다. 와 33% 나왔습니다. 이힌트가 나왔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3%가 그 뒤로 나왔군요. 어? 하다 9가 들어가있지만은 12 12 12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000.000 $%$%&%%&%&%&%k 썼습니다 돋보기값이요 하나에 80만원 들어가니까 100번 돌려요 8천만원이거든요 그죠 8억 썼다는 것은 1000번 넘게 돌렸다는거죠 아 네네 36% 노리고 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36%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요거 하나가 문제가 생겼군요 아 구육류 아 96%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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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포스 22성 한의 느낌. 어, 어, 스카니아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어, 여기 파워일렉서가 막픈데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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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아 저도 잠시 휴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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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저 저 으아... 아 매수가 없겠네 어... 아... 아... 이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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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80만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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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6% 누리고 있습니다 아 아 멈췄다 멈췄구려 아 돈을 마련해야 되겠군요 아 한번 뜰겁니다 제가 보니 각인을 파는게 좋아보이는데 말이지 아 이거 장난 아니군요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자리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됐군요 이제. 아 네네. 아 기다림의 미약으로 열심히 까고 있었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기다림 되는 것입니까. 아 진짜. 이걸 한번 넣고 와야 되겠군. 크흠흠. 음. 아. 아 각인이나 한번 더 까고 있. 까고 있어야겠군. 아 이게 아니지. 아 이게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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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거 비워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비워드리겠습니다. 아. 아. 광주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광주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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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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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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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아! 흐익이익! 아, 흐익이이.... 어어어어어 아... 파일 팝니다. 2500원 아 제가 기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또 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 사는사람이 없군요. 그냥 팔도록 하겠습니다. 으응 어 아 55억 5천만원이 들어갔군요. 어 아 다 처리가 됐군요. 파일이 아 이제 한 30개 남았나요? 어 이제 한 30개 남았지요. 소세지는 하나 먹고 있어야 되겠군요. 아 bueno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10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엔드소드 3엔드소드 3엔드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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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엔드소스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엠블레 아.. 엠블레 4에서 5천 썼습니까? 이야.. 엠블레 4에서 5천 썼습니까? 엠블레 4에서 5천 썼습니다 엠블레 4에서 5천 썼습니다 하나는 스칼렐링이고 엠블레 4에서 5천 썼습니다 구미요 뭐있죠?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이름이 기억해보는 구미요 아이.. 눈에 잠이 아.. 무르무르 그렇지..그렇지.. 진짜 мне нравится 정신없구나 혀 읽기 혀 읽기 혀 혀 36% 진행중입니다 아 33명서 36아닙니까 36을 노리지만 33을 뜨면 쓰겠다 요거 마치에요 아 다 보내줘야지 하겠지요 아 잠깐 하고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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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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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볼 수 있지 않나요? 아 못 넘기나 이거 원래? 됐었던 것 같은데.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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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 30% 아 힘 30%를 바꿔놓겠습니다 아 불킬을 벌써 이렇게 썼군요 아 떴습니다 아 돌릴뻔 했습니다 아 아 이제 구미오링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돌릴뻔 했어 아 이거 위치가 안좋다 아 아 구미오링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 구미오링도 33% 맞춰요 나는 그거 한번 보고싶다 매행매가 액을 보고싶다 매행매가 액 한번 보고싶다 아 아 이쑤시개가 하나 좀 필요할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메아는 한번 지나쳐 가겠죠? 아 메메아란다 각종 아예가액 이런건 한번 지나쳐 갈거같은데 이건 킵하고 다른게 뭐가 있지? 크리코리 울스탯 33% 33% 30% 33% 30% 30% 33% 33% 아 그게 그건거같은데 그래도 손착순을 찾으라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거같은데 아 장갑 크크크 전설의 장갑이라고 흐흐흠 흐흐흠 36% 나왔군요 궁금한게 있는데 다른거 36% 뜨면 어떻게 할겁니까? 파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아 메메아에 힘이 지나가는군요 아 아깝습니다 아 이거 클릭해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아깝군요 아 이거 클릭하면 안되는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아 메메아 이런건 한번 뜨지않은가 나네 저도 아직도 못본 옵션인데 아 메메아 아 근데 반지가 뭔가 이상한게 좀 많은거같네 아 근데 반지가 뭔가 이상한게 좀 많은거같네 아 이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ㅋㅋ 흐흫흐흐흐흐흣 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ㅋㅋㅋㅋ 아뇨아뇨 제가 뛰어본 적이 없었다고 저도 나름 소소하게 펜턴트나 반지같은거 메가익 이런거 노려보는거 많이 해보는데 세줄은 떠본적이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아...HP 39 오케이 아 방금 가까워 아 위에 꽤 더 좋은거죠 아 순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아깝군요 이 옵션 아 아깝다 아주 아깝구만 아주 아깝구 아 맞아 아까운 옵션 한번 보고 가야하자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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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길 많이 쓴 것 같은데 말이지요. 아니, 아니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많이 돌린 것 같은데 왜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많이 돌렸는데 고작 요만큼 썼군요. 분명히 많이 돌렸는데... 분명히 많이 돌렸는데... 마음이 많이 돌렸는데... 마음이 아주 안정되는 공간이군요. 분명히 많이 돌렸는데... 분명히 많이 돌렸는데... 분명히 많이 돌렸는데... 분명히 많이 돌렸어요. 분명히 많이 돌렸는데... 분명히 많이 돌렸는데... 아,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네... 아, 130%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네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 아깝다 와 뭔가 아쉽다 아 아 아깝다 아 아쉬웠어 아 아쉬웠어 이런 경우는 진짜 할 것 같던 것 같아 한 것 차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CE 아 아 에이치피 30분 아 캐시 사장님이 그만하시자고 하셨군요 사장님이 그만하자고 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지 아 12시 지났는데 직접 충전은 안하십니까 겉에 주 Champs 겉에 주여 겉에 주여 겉에 주여 ㄱㄱㄱㄱ 아 매매도 한 번 뜰 때 된 것 같은데 두 번밖에 못봤는데 아 상급은 너무 높은 벽이었나 중급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만 지금 보세요 지금 둘리는 거 보시고 중급이 얼마만에 나오는지 보십시오 아 중급이란다 두 줄이 잘 보십시오 요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개인지 보이시지요 얼마만에 나오는지 보십시오 아 HP 세 번 나왔다 세 번 네 번 나왔나 HP만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과연 첫 번째 33%가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 과연 아 아 힘30% MP30% 아 이것만 돌린지 한 2시간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됐지 아 아깝다 아 계속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 12 12 12 나오고 하나가 잘 안 붙는거다 12 12가 붙는데 하나가 계속 안 붙네 아 이런 느낌이죠 아 시비 시비 시비가 나오는 느낌 아 이런거 보면 왜 이렇게 아깝냐 하나가 빗나갔을때가 굉장히 아깝네 아 meaning 아 네 아유 저는 방송시간이 약간 랜덤메일 딱히 정해놓고 안해가지고 아유 아유 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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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 확대 안됩니다 확대하면은 제거 멈춰서 안됩니다 또 30% 아 메헥메익 또 나왔군요 메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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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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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헥 다 나왔군요 다 나왔으 힘 30% 힘 30%도 한 3번 나온거 같은데 반지에서만 인트 30% 나오고 덱 30% 나오긴 다 나왔던거 같애 HP도 한 3번 나오지 않았네 럭도 나왔고 올테스 3번은 나온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누구요 명예훈장님 별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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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뭡니까 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뭐랬지 반갑습니다 아 으 아 으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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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맥일로 맞습니다 아 이분 깨는 D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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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럭이 나오면 쓰겠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나쁘지 않지. 얼마 치냐고요. 한 400만원째 하고 있지 않나요?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지금 제가 600만원째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400만원 아니었습니까? 아 새로운 곳을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아 액맥을 또 봤군요. 아 이번에는 좋은... 아 비극이 시작되는 숲. 아 느낌이 좋은 숫자군요. 아 아 이게 맵으로 안 뚫었군요. 갈 수가 없는 맵이로군요. 아 시련의 동굴. 아 시련의 동굴. 아 시련의 동굴. 아 시련의 동굴. 아 네 망토 33% 나왔습니다 아 열개 펜가이 고맙습니다 아 예 망토는 33% 나왔습니다 여기다 아 인트 33% 나왔습니다 아 첫번째가 이거군요 아까 전에도 망토 다음에 인트 33%가 나왔었지 그 다음에 럭 33%가 나왔는데 말이지요 아까처럼 순서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었지요 아까도 이거 다음에 나왔었지요 아 이거 다음이 럭 33%였거든요 이 때 33 다음이 아 아잉맥 여섯번째인가요? 일곱번째인가요? 아 인트 30% 아 이 실현의 동굴 다음 맵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버닝이 10이네 여기도 이게 다음이 럭이었거든요 망토에서는 인트 33 다음에 아 럭 30% 아 럭 30% 나오면 되게 약간치 않습니까 불큐어 던지는 놈들 럭큐어 던지면은 그냥 그래라니 할 것 같은데 덜껴 던져서 30%면은 이런건 참 너무 아깝긴 한 것 같아 덜껴 던져서 30%면은 specialist 방업력 30% 어? 으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드린브레이크 갈보고싶으셔서 가고 싶으니다 와 근데 엄청 많이 돌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군요 너머머머머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렇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제 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 아 덱 33% 나왔습니다 아 아 인트 다음이 덱 33%이었군요 아 아쉽습니다 아 인트 다음이 덱 33%이었군요 아 세번째에도 한번은 보고 갈 수 있겠는데 세번째 세번째 한번 보러 가야 되겠군요 아 그 많은 기회 중에 하필 인트 대기 순위였군요 세번째는 누가 나올 것인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닙니다. 망토 록 33% 나왔습니다. 130% 망토 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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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토 록 34% 망토 록 33% 여기서부터 꽉 채워놨거든요, 블랙헤브 아 이제 슬슬 마지막 맵을 찾아갈 때가 된 것인가요 아 좀 이번에는 밝은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어어 아 아 이게 안들어가시잖아요 아 괜히 왔네 아 도망가 배고픈 모토에서 해야되겠군요 왼쪽 눈인가요? 왼쪽 눈 위에서 해야겠군요 아 아 근데 저건 안들어가지네요 아르카나에서는 그 큰애 잡으러 들어가지는데 말하는 눈인데 얘 기준으로 왼쪽 눈 아닙니까? 이렇게 러네 아 힘 30% 힘 덱 럭 인트 MPHP 인트 33% 인트 33% 다 나왔죠 올스테 3줄 빼고는 다 나온 것 같은데 MPHP의 방어력 30%도 다 나왔던 것 같은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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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인도 30%만? 으흠! 쓰읍... 쓰읍...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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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까. 네. 사. . 세번째 33% 하나는 봐야되지 않으려나? 세번째는 봐야되지 것같은데 세번째는... 에 MP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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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이런 게 되게 아깝지 않나요? 나만 아깝나? 이런 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 이탈이 두 개나 봤을 때. 저게 12%였으면 36%였는데 말이죠. 아쉽군요. 아, 또 나왔습니다. 아, 또 나왔습니다. 아, 인트 댁댁이. 인트 댁댁이었군요. 아, 세 번째가 나오긴 했는데. 아, 인트 댁댁이었군요. 아, 인트 댁댁이 나왔군요. 아, 인트 댁댁이었군요. 3번째가 그게 나오네 마지막 기회에 한 번 있나? 아 마지막 기회에 쉽지 않겠는데요 아 블랙헤브가 벌써 2천개를 향해 가고 있군 아 100억 다 써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상용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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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그럼요 되어있는거 팔면 사겠지 아멘 아 아 그뒤 다 썼군요 와 그 많은 것을 벌써 그뒤 어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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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다 쓰라고요 아 그럼 사러 가야되겠군요 블랙 어 30개짜리 아 두뇌계산 한번 필요하나요 30개짜리 얼만데요 11억 1십 하나에 3600만원 하나에 3600만원 12개 아 그러면 30개짜리 사야겠네요 30개짜리 12억이라고 치면 하나에 4천만원 여쭤보는거지 이건 얼마지 하나에 4천만원이라고 쳐도 아 어쨌든 12억까지는 좋고 11억까지는 다 쓰면 되겠다 아 여러 마리 8g 15개짜리 약속 여기에 12개짜리를 딱 사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비 두꺼워요? 애매한데? 아.. 마지막 장소를 정할 차리군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남쪽 경계를 하러 가야 되겠군요 아.. 이런 건 아깝지 않습니까? 10이 9가 나왔을 때 맨 위출이 10이니까 이런 게 아깝긴 하지 9가 나왔을 때는 어차피 10이 나와 봤자 여기 없으니까 근데 오늘 패치 없더라고요 오늘.. 그거 나오잖아요 새로 근데 패치 없더라고요 HP 30% 이 정도면은 한 번 더 이제 33%를 한번 볼 수 있겠군요 아.. 현재 인트 33% 나왔고요 덱 33% 나왔고요 덱 33% 두 번 나왔습니다 음.. 이제 4번째 보는 것이지 아하 선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 이렇게 되겠군요 2.0.. 이가.. 3.0.. 3.0.. 5.0.. 모이면 큰거죠 하지만 안 모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녹지 않죠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이제 아멘 아멘 아 네번째 한번 나올 때 슬슬 된 것 같은데 네번째 33% 아닌가 아 아 벌써 끝났어 와 마지막 19만 8천원이 남아있겠군 어 아 이거 뭐야 이게 딱 9개네 아 마지막 19만 8천원이 남아있겠군 아 딱 맞아떨어졌네 아 각인도 함께하시지 각인 몇개냐 아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맵이겠군요 오늘의 각인 200초씩 2181기 아 많지 이거 안되겠는데 킥뷰 한달짜리 보내줬는데 MP3줄 킥뷰 한달짜리 보내줬는데 안되겠구만 아 확대 안됩니다 지금 확대하면 멈춰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확대하면 멈춰가지고 안됩니다 아잉맥텍스 아잉맥텍스 같은거 한 10번 넘은거 같은데 흫흫흫 아잉맥텍스 메헥 아잉 메헥 아잉 메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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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아잉 다 나갔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라스트 메카 보자 어디 가져올라나 가지나 그냥도 어 어 가지네 아 여기 없어도 가지는구나 아 이게 맞죠 럭의 고장이지 럭의 고장이지 럭의 고장이지 럭의 고장이지 럭의 고장이지 라스트 1 2 3 4 5 6 아행메익 인트가 또 나왔거든요 2개 남았습니다 아 아 끝났습니다 아 실상으로는 투자해서 요거 하나 만들었군요 33% 아 이게 아예 뭐라는거에요 인트 덱대기 나와서 33%가 인트하고 덱대기 됐군요 이렇게 33%가 하나 2개 3개 4개군요 아 아쉽습니다 33% 6개인가요 이렇게 33%가 아 일곱개구나 아 그렇군요 아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